네, 안녕하세요. NCS 문제 해결은요. 빈출 유형 분석 NCS 크루 송정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 해결에서 빈출로 나오는 유형들 한 번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요. 문제 해결에서 특히 사고력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또는 어떤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형 첫 번째는요. 간단한 정원 명제의 결론 찾는 유형으로 총 5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또는 어떤 형태의 전제 2개가 주어지고 이 결론을 찾는 5가지 유형의 문제는요.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를 연결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선택지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다면 제외하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어떤이 나와 있었을 때 중복되는 걸 지워주셔야 된다.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모든과 어떤 정원과 관련된 아이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모든 A는 B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었을 때 모든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었을 때는 자, 요렇게 포함관계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포함관계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 자, 어떤이라고 있어요. 자, 어떤 A는 B이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A는 B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은 요렇게 교집합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A는 B고 모든 B는 C예요. 자, 요렇게 중복이 되어져 있는 거 제외하면 A와 C가 남죠. 그래서 결론에는요. 우리 A와 C의 관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A와 C의 관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A는 B래요. 그럼 전제 A는요. A는 모든 A는 B야. 자,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전제 1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 2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 자, 모든 B는 C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A가 제일 안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B가 되어져 있고 제일 바깥에 C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A와 C의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모든 A는 C이다. A가 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A는 C이다 될 수 있고요. 자, 어떤이라고 하는 아이는 교집합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도와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A는 B고요. 모든 A는 C래요. 그러면 A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A는 B래요. 그러면 요렇게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A는 C래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어떤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냐면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돼요. B가 있는데 여기 안에 요렇게 C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가 있어요. 자, 요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는 A가 요렇게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요렇게도 먹을 수 있어요. 우와, 요렇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뿐만 아니라 또 뭐도 가능하냐면 B와 C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기 안에 A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쵸? 자,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B와 C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공통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공통부분이 생기고 자, 여기에 공통부분이 생겨요. 포함관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교집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으로 묶어질 수 있고요. 어떤 B는 C다, 어떤 C는 B다, 어떤의 자리는 바꿀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요 그림의 형태로 되어 나와 있으니까요.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A는 B고요. 모든 C는 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겠죠.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그림 그려보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섞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모든 C는 A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느냐? 지금 B가 있고 A가 있고 요기 안에 C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B와 C를 가지고 봤을 때 B 안에 C가 폭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교집합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요렇게 세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모든 A는 B고요. 어떤 A는 C예요? 어쨌든 A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림 그려보고 갈게요. 모든 A는 B래요. 거기에 어떤 A는 C래요.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자, 얘는요. 요렇게 되겠죠. B와 있고 A가 있고 자, 여기에 C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 공통이 생기게 되는 요 형태 그래서 요렇게 어떤 B는 C이다 어떤 B는 B이다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모든 A는 B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B와 어떤 B는 C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요렇게도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결론을 살펴보시게 되면 얘는 A와 C의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걸 통해서 근데 이 경우에 정말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참인 건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B가 있었어요. A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C가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없죠. A와 C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B가 있고 A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C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처음과 같은 경우니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참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가 있고 또 A가 있어요. B와 C래요. 그럼 C가 교집합이 되니까 요렇게도 될 수 있고 너무 경우가 많죠. 근데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참인 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거는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형은 5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유형은 5가지지만 우리가 찾아냈을 때는 항상 참인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형은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론에 들어갈 수 있는 명제로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 볼게요. 모든 어린이는 만화책을 좋아한대요. 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어린이예요. 어린이가 만화책을 좋아해요. 오케이 만화책을 좋아한대요. 어린이가 만화책을 좋아한대요. 자, 어떤 어린이는 위인전을 좋아한대요. 위인전을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를 섞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만화책이 바깥에 있고 어린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위인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관계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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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린이는요. 위인전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만화책도 좋아하는 여기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화책과 위인전의 관계만 나와있지 않다면 이제 어린이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5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모든의 포인트는요.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은요. 한 명만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정언 명제이긴 한데 이전에는 우리가 결론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전제를 좀 찾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전체 6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전제 1과 결론을 주고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제를 찾는 그러한 문제 유형으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에서 A, C 결론에서 A, B가 나왔다면 B와 C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전체에서 자, 모든 A는 B래요. 푹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전제가 들어갔을 때 자, 모든 A가 C라고 합니다. 모든 A가 C다. 그럼 요렇게 되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뭐와 뭐의 관계 B와 C의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B와 C의 관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요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까요? 자, 바로 뭐예요? 자, B가 요렇게 있죠. 자, B가 요기 안에 있고 C가 요렇게 바깥에 있었을 때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원래 B가 요렇게 숨어 있는데 우리가 A만 찾아내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B는 C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제찾기 두 번째 유형도 볼게요. 자, 모든 A는 B이다. 어떤 전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모든 C는 B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B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A와 A와 누구의 관계? C의 관계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모든 A는 B다.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모든 C는 B다. 라고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얘네가 포함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C가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A가 요렇게 바깥에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서 A 안에 C가 포함이 되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자, 요기를 모든 C는 A이다. C가 A에 폭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찾기 세 번째예요. A는 B고요. A는 C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전제찾기 두 번째는 B와 B와 C의 관계가 되겠죠. 자, B와 C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볼게요. 자, 모든 A는 B야. 요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A는 B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뭐랑 섞여서 결국에 뭐가 나와야 된대요. 어떤 A는 C래요. 그러면 요렇게 교지판만 나오도록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B와 C가 이렇게 A와의 일반 A와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자, 모든 B는 요렇게 C다. 해야지 예외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어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B가 있고 A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이면 요렇게 돼서 A와 C 요렇게 될 수가 없죠. A와 C가 교지팍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제찾기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A, B, B, C니까 여기에는 A와 C의 관계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A와 C의 관계. 자, 그러면 그림 또 그려볼게요. 모든 A는 B래요.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결과가 어떤 B는 C이다. 요렇게 나왔네요. 자,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B와 C가 요렇게 공통이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A와 C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A와 C가 요렇게 교지팍을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C가 요렇게 바깥에 있어도 되고요. C가 요기 안에 있어도 모두 다 돼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 3개밖에 없잖아요. 자, 자,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어떤 C는 A이다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거 어떠니? 다 성립될 수 있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거 A와 C의 교지팍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요기에다 하나 그려보면요. C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B와 C가 교지팍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C가 요기 요렇게 포함이 되더라도 어쨌든 만들어지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도 만들어져요. 즉 B와 C는요. 이렇게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요렇게 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A, B, A, C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B와 C의 관계가 되겠죠. 자, B와 C의 관계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볼게요. 어떤 A는 B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자, 어떤 A는 C래요. 자, 그러면 A와 C가 지금 교집합이 만들어지도록 공통부분이 만들어지도록 B와 만나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요렇게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어, 선생님 어떤은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떤이 됐을 때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냐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어떤이 있었을 때 요렇게 돼서 A와 C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되셨죠? 그래서 모든 B는 C이다. 요렇게 형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모든 A는 B래요. 어떤 B는 C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어떻게 돼요? A와 누구? C의 관계가 들어가겠죠. A와 C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자, 모든 A는 B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림 잘 그릴 수 있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B는 C라고 합니다. 그럼 교지판만 형성이 되면 되겠네요. 둘이 A와 C. 자, 그런데 그냥 A와 C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참인 걸 찾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모든 A는 C이다. 요렇게 되겠죠. A 안에 요렇게 C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요렇게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이제 또 풀어봤거든요. 그러면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는 어렵대요. 음, 노래가 있어. 그리고 어려워. 오케이, 어려워. 자, 그랬더니 얘랑 뭐가 섞여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악이 어렵대요. 어렵다. 오우, 음악이 어렵대요. 자, 요런 상황이 돼야 돼요. 어려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노래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겠네요. 그쵸? 자, 노래와 음악에 대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다 나온 거 우리 지울 수 있겠죠. 축축축축 요렇게 그러면 어떤이냐 모든이냐 요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만약에 노래랑 음악이랑 교집합이 만들어져요. 어떤이로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되겠죠. 그러니까 어떤이 성립되지 않고 모든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언명자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문제 접근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총 합쳐서 11가지의 경우 따지고 보면 이제 10가지를 드렸는데 이 10가지를 모두 다 외우시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경우에요. 자, 복잡한 그 경우에는요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데 3개 이상 주어지게 되면 막 벤다이어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호화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벤다이어그램도 그려도 되는데 보세요. 커피를 주문한 손님 중에 몇 분은 샌드위치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벤다이어그램도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커피 먹은 사람이 있고요. 샌드위치 주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우유라 주문한 손님은 모두 조각케익을 한 거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조각케익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유를 주문하지 않은 손님은요 어느 누구도 샌드위치 안 먹었으니까 샌드위치를 안 먹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우명제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케익을 주문하지 않으면 우유를 안 먹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여기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죠? 3단논법에 의해서 조각케익을 먹지 않으면요 우유를 마시지 않고요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샌드위치를 안 마신 거예요. 아, 그러면 샌드위치를 먹으면 우유를 마신 거고 우유를 마셨으면 조각케익도 먹은 거네요. 그쵸? 음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를 먹은 사람의 일부는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그 샌드위치를 시킨 사람들은 뭐도 먹어요. 조각케익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커피를 주문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각케익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3번을 우리가 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치만 그치만 우리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야 되고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변론 찾는 문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어떤이 보이시죠? 어, 선생님 모든이 안 보이는데요. 모든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든 산악자전거 회원들은 그러면 회원 mtv파크에 간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mtv파크는 원주에 있대요. 아,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 여길 찾아야 돼요. 회원과 원주 그러면 어떤 회원들은 원주에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 회원인데 원주를 간 사람은 여기고 여기는 원주를 안 간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어떤 산악자전거 회원이 원주에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원주에 안 갈 수도 있다. 요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에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전제를 골라라. 자, 그럼 아까와 비슷하네요. 학습 어려워요. 어려워. 뭐랑 섞였더니 과제가 어렵대요. 그러면 어떤으로 연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관계 모든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과제와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5번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에 어떤으로 묶여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으로 해서 과제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로맨스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러면 로맨스가 있고 발라드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얘네 둘이 합쳤더니 뭐랑 합쳤어요? 그랬더니 섬세하지 않아요. 발라드를 좋아하네요. 아, 어? 이거 아까 바로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즉,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연결되어야 되는 아이는 섬세하지 않다와 로맨스와 연결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포함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포함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3번과 4번 중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발라드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섬세하지 않다와 연결되어야 되므로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관계 자, 근데 또 어떻게도 보실 수 있냐면요. 지금 섬세하지 않다와 로맨스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드가 들어간 걸 지워주세요. 그러면 1, 2, 3번이 다 없어지고 4번, 5번 중에서 케이스 나눠서 구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대우를 이용한 단순한 명제의 풀이입니다. 보통 정언명제, 가언명제 섞여서 나와요. 이런 단순한 경우로 하게 되는데 3단논법을 통해서 이 대우와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기호화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딱 정해진 아이를 먼저 적용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면,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공기업 입사에 성공한 홍길순이 아래의 일정으로 섬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어진 일정대로 여행을 했을 때 홍길순이 여행지에, 여행하게 될 모든 섬이 어디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해진 조건부터 적용을 시켜요. 그걸 정언이라고 하는데 어, 선생님 정언은 모든이나 어떤이 아닌가요? 자, 모든 어떤은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확정돼서 정확하게 딱 정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기억에서 뭐라고 해요? 홍길순이 제일 처음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간대요. 오케이. 그러면 보기에서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지울 수 있는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또 확정된 아이를 보라고 갈고 올게요. 니은을 봤더니 간다면 이라고 하면서 전제를 깔고 있죠. 뭐 한다면? 얘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길순이 가파도에 가거나 우도에 간대요. 그러면 가파도와 우도가 있었을 때 이 건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아이네. 가파도는 가고 우도는 안 가도 돼요. 또는 가파도는 안 가고 우도는 가도 돼요. 둘 다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딱 정해지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리을 볼게요. 뭐 한다면? 역시 조건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명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도도 가고 새섬도 간대요. 그러면 우도도 가고 새섬도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줘야겠네요. 어? 그러니까 1번, 3번은 없어요. 어, 안 돼요. 왜? 우도도 가고 새섬도 간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지울 수 있고요.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니은 명제 볼게요. 니은 명제를 보시게 되면 가파도를 간대요. 가파도를 가면 어떻대요? 제주도를 안 간대요. 자, 근데 지금 제주도 가잖아요. 이 아이의 대우 명제를 써주시는 거죠. 자, 대우를 쓰게 되면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면 어딜 안 가요? 가파도는 안 가요. 자, 그러면 제주도 가니까 가파도는 안 가네? 자, 그럼 가파도 간 거 지울게요. 어? 5번도 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리을 조건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을 보시게 되면 마라도에 안 가요. 마라도에 안 가면 어떻게 된대요? 우도 안 간대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우도 가요. 가니까 대우 써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도를 가면 어딜 가요? 아, 마라도도 가. 그러면 마라도도 가니까 아, 4번이 정답이죠. 왜? 얘는 마라도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원을 적용하고 조건이 있는 명제에 본명제와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호화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명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원명제로 되어져 있는 난해한 문제나 가원명제, 선원명제, 뭐 이런 명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었을 때 기호화나 동치관계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복잡하게 섞여 있었을 때 기호화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기호화라고 하는 것이 명제를 좀 단순하게 기호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문제를 풀 때 화살표를 쓰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명제가 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물결 표현으로 피가 아님을 표현할 수 있고요. 연어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뭐뭐하고 이렇게 고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는 요렇게 엎어져 있는 아이로 표현을 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적어도 요런 관계에서는 자, 요렇게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피가 성립하면 큔가 성립하지 않고 큔가 성립하면 피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베타적인 관계 뭐 요렇다고 하는데 그냥 요정도 기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피이면 큐이다. 피이면 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뭐뭐이다. 자, 요렇게 해서 기호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화를 사용하시면 대우명제 찾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단 논법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부분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치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동치라고 하는 것은요. 두 복합명제 P와 Q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같은 진리값을 가지면 P와 Q는 논리적 동치라고 하고요. 자, 갖다 못해 너무 똑같으니까 3개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필요충분 화살표를 받고 화살표를 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건논리동치입니다. P이면 Q이 나는요. 낫피 또는 낫피 또는 Q와 논리적 동치고요. 이걸 조건논리 동합 동치라고 보는데 자, 요거의 개념을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과 관련된 거예요. 자, 부정을 했을 때 지금 기호를 보시게 되면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요액입니다. 자, 보세요. P 또는 Q예요. 자, 얘를 부정을 해요. 얘를 부정을 해요. 자, 그러면 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건 잘해요. 오케이, 나피, 나큐. 요거까지는 잘하십니다. 자, 그런데 5월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5월의 부정은 엔드입니다. 자,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대우명제 쓸 때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 and Q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부정할 때에는 나피가 되고 나큐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엔드도 부정을 해야 되니까 뭘로 부정이 된다? 5월로 부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요기에서 기호를 단지 영어로만 표현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우라고 하는 거 우리 명제 문제를 풀 때에는 대우명제 꼭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명제의 역이란 과정과 결론 바꾼 거 뭐 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기호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P면 Q에다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이죠. 자, 얘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아이의 자리를 바꿔요. 어떻게? Q와 P의 자리를 바꾸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꾼 아이 얘를 역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만 한다? 부정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 상태에서 부정만 그냥 낫만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요랬을 때 얘네 둘의 관계가 2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리도 바꿔 부정도 해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얘를 대우라고 합니다. 요 둘도 역 요 둘도 이 얘네 둘도 대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아이는 뭐다? 원래의 명제와 요 대우 명제를 잘 보셔야 된다. 왜? 원래 명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과 이 같은 경우에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을 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실수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명제를 풀 때 역은 빼고 뭐 본 명제와 대우 명제만 생각하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참이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기호와 해볼게요. 회계 부장이 외부 출장을 가요. 그러면 업무 차질이 생겨요. 자 요런 상태겠죠. 현재 업무에 차질이 생겨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뭐가 된대요? 결제가 지연된대요. 그리고 결제가 지연되면 벌금이 생긴답니다. 자 이제 명제가 완성이 됐으니까 연결고리를 찾아볼게요. 연결고리는 화살표를 받고 또 화살표를 쏘는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 업무 차질 업무 차질이 생기면 결제가 지연이 되고 그러면 벌금이 나와 자 요거까지 체크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 화살표 방향만 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대우를 써주시면요. 부정하고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 방향은 다 정답이에요. 즉 여기에서 쓴 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벌금을 내면 이래요. 그럼 벌금으로 화살표가 나가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벌금이 제일 마지막의 화살표죠. 얘는 벌금 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부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결제가 지연돼요. 그러면 벌금을 내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갈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벌금을 내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결제가 지연되면 벌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라스트 자 벌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외부 출장을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기호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4명 중에 적어도 1명을 수능 출제 위원으로 추천을 하려고 해요. 아 적어도 1명이면 최소 1명 그러니까 최대 4명까지 되는 거죠. 박사 4명 있으니까 자 추천 조건이 아래와 같대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강 교수와 이 교수를 추천 하면 자 와 보이시죠? 와가 바로 엔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호가 자 엔드가 이거였고 5월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엔드의 의미 5월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엔드 5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강 교수 엔드 이 교수 이면 뭐래요? 박 교수도 간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체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박 교수를 추천하면 박 이면 정 교수도 추천한대요.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에 정 교수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어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대우명제 써서 갈 거예요. 왜 정원으로 나와있는 게 정 교수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우를 구하게 되면 정 교수가 아니면 박 교수도 안 돼요. 오케이 얘도 대우 써볼게요. 자 박 교수가 추천되지 않으면 자 강 교수도 안 되고 이 교수도 안 된다. 이렇게 쓰면 틀리다. 왜 엔드가 있잖아요. 엔드 부정했을 때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5월이죠. 자 5월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강 교수 이 교수 박 교수 정 교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정 교수가 안 돼요. 됐죠? 그럼 정 교수가 안 되면 박 교수도 안 돼요. 됐죠? 자 그럼 박 교수가 안 하면 강 교수 또는 이 교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근데 이 마지막 케이스는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최소 한 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강 교수 또는 이 교수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출제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 교수 박 교수 모두 추천한다고 했는데 정 교수 박 교수는 참 추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정 교수와 이 교수 어느 누구도 안 된대요. 둘 다 안 된대요. 근데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 교수가 되고 강 교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인 건 아니에요. 됐죠? 디귿입니다. 강 교수를 추천하지 않으면 이 교수를 추천한다. 얘는 맞는 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뭐다?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케이스 구분해서 갈 수 있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아이를 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이렇게 기호를 잘 표현해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항상 참이 되는 명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수정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하고 아니고 거나로 바꾸고 갈게요. 자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입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칼국수도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 짜장 짜장면을 좋아하면 칼국수를 좋아한대요. 자 싱글족들은 외식을 자주 하거나 싱글족은 외식을 자주 하거나 짜장면을 좋아한대요. 자 그 다음에 세면째 칼국수를 좋아하면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싱글족은요. 외식 또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5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의 화살표 쏘는 거 또는 짜장면이 화살표 쏘는 거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엔드로 되어 있으면 두 개 다 있어야지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짜장면에서 이제 또 화살표를 쏠 수 있어요. 왜? 5월이라서 자 그 다음에 칼국수는 밀가루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참이 되는 명제는 화살표 방향만 가능하다.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않는다도 나왔으니까 뒤집어서 갈게요. 밀가루 안 좋아하면 칼국수 안 좋아하고요. 칼국수 안 좋아하면 뭐 안 좋아해요? 짜장면 안 좋아해요. 그쵸?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가 여기 짜장면 때문에 화살표는 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낫 외식 엔드 낫 짜장면 해서 낫 싱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엔드이기 때문에 외식에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칼국수 안 좋아하면 짜장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싱글은요. 밀가루를 즐겨 먹는데 오호 화살표로 다 연결이 됐네요. 오케이 2번은 된다. 2번은 된다. 자 그럼 3번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외식을 자주 하면 싱글이래요. 어허? 이거 뒤집어 가니까 안 되겠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식을 자주 하는데 얘는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연결될 수 없어요. 자 밀가루를 즐겨 먹으면 싱글이래요. 화살표 뒤집어 가니까 여기라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화살표의 방향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나 2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대우만 같이 생각한다. 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 11번입니다. 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역시 기호표현 가볼게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 못해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라요 공부를 잘하면 영어를 잘한대요. 자 얘네가 이제 연결이 되는 현재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거네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얘로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고리가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자 요렇게 세 개가 되어 있었을 때 요 아이는 이제 맨 끝을 연결하게 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기 우리가 이제 여기나 여기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가 화살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체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요 앞에 있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체육을 잘한다 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육을 잘한다 라고 하는 요 5번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개 나왔을 때 마지막 요기가 결론이라고 하게 됐을 때 얘가 양 끝에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역시 연결고리 찾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순이 전제 통해서 결론을 적절한 걸 찾는 거고요. 자 볼게요. 홍길순이 대구에는 한국전자 한전에 입사를 하면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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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안 간대요. 응 좋다. 그쵸? 자 이사를 안 가면 컴퓨터를 잘 못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한국전자에 입사를 하면요. 이사를 가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컴퓨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를 잘하면 이사를 했고요. 한전에 못 들어왔어요. 한국전자에 한국이라고 쓰니까 헷갈리죠? 한국전자 한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고 할게요. 홍길순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못하는 거지 입사한 거 아니에요. 됐죠? 화살표 뒤집어 가니까 홍길순이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지 않은 거면 얘 이렇게 뒤집어 오잖아요. 그쵸? 안 돼요. 여기라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홍길순이 컴퓨터를 잘 못하면 한국전자에 입사한 거래요. 얘도 여기니까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홍길순이 한국전자에 입사하지 않았거나 컴퓨터를 잘 못한대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데 한국전자에 입사를 하면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거고 그쵸? 그쵸? 컴퓨터를 잘하면 한전에 못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봤을 때 한국전자에 입사했거나 컴퓨터를 잘한다로 봐야 되느냐 한국전자에 입사하지 않았거나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럼 홍길순이 입사를 하면 이사 안 가고 이사 안 가면 컴퓨터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입사를 했거나 또는 컴퓨터를 잘하거나 다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홍길순이 한국전자에 입사하지 않아요. 입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컴퓨터를 잘해야 돼요. 그쵸? 컴퓨터를 잘하면 한국전자에 입사하지 않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홍길순이 한국전자에 입사를 했거나 컴퓨터를 잘할 거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스타트 지점을 봤을 때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2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한번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다음 주어진 전제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에요. 맨 끝에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 1부터 볼게요. 홍길순이 대구에 있는 한국전자에 입사를 해요. 그러면 이사를 가지 않는데요. 홍길순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컴퓨터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 한국전자에 입사를 하면 이사를 이사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대우를 쓰게 되면 컴퓨터를 잘하면 이사를 가고요. 그래서 한국전자에 입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살펴봤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가 뭐냐면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거나 한국전자에 입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 꼬리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꼬리 꼬리가 중요해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한국전자에 입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컴퓨터를 잘하지 못한다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치만 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티 13번입니다. 월드컵 예선 A조 에는 한국 이란 네바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가 속해 있습니다.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성실이의 결론이 참이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냐 자 그럼 이게 다 전제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가 그리고 성실이의 말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란이 다음 이란 패 근데 엔드네요 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라크 패 그러면 한국이 16강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란이 패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란이 승의라는 얘기네요. 이란이 이기면 한국 16강 간대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서 결국은 한국이 16강에 가는 거래요.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자 그럼 보세요. 무조건 16강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얘네가 져도 16강에 가 이란이 이기면 16강에 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져도 16강에 가고 이라크가 이겨도 한국이 16강에 가면 결국은 승 아닌 패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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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16강에 이겨도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라크가 이기면 한국이 16강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긴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패배하지 않으면 연결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냥 명제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줌으로써 사람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서 전제들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새롭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치만 다 같은 케이스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강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고력에서 명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는 결론 전제를 찾는 문제들을 주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최대인원 최소인원을 찾는 문항들도 다소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통해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